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 사실상 일본에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부터의 장인 전시. 계속 연명, 연명,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이제 후진극으로 갈 수도 있다. 예산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X를 한국이 배웠거든요. 일본은 배우지 못했던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본격적으로 맞지 않았다. 지금 일본의 DGP가 먼저 2010년에 중국한테 취고를 당해가지고 현재 세계 3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통계는 내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중에 독일이 일본의 DGP를 취고를 한다. 이러한 전망이 IMF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엔조의 영향도 좀 있고요. 오히려 또 독일의 마르크가 달러에 대해서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부분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3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노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일본의 생산성이 조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엔조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견제적인 체질의 문제가 대단히 크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몇십 년 동안 일본의 견제 손장률이 1980년대 이후 를 봐도 2배도 되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도는 2010년에 일본을 주어로 한다. DGP가 그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고 2027년이 되면 독일을 가지고 주어라 해가지고 사실상 세계의 3위가 되는 것이 인도 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일본하고 반대로 노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 자체가 14억을 넘어서 중국도 주어로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인도는 그중 9억 5천만 명 정도가 바로 노동 인구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인구의 혜택이 역시 DGP에 주는 그러한 영향은 크다.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버리면 지금 여러가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기업들이 일본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달의 수입보다 매달을 내야 되는 이자가 더 많다라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은 거죠. 이것을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좀비 기업은 현재 일본의 모든 회사 기업층의 13% 정도가 됩니다. 숫자로서는 18만 회사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러한 회사들이 계속 도사할 의료가 있어가지고요. 쉽사리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론이라고 하죠. 장기적으로 집을 구입한 이후에 30년, 40년, 50년 론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원금하고 이자를 내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런 식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일본의 금리를 올려버리면 특히 부동산의 금리라는 것은 변동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가 상당히 낮아요. 일본에서 낮기 때문에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가 더 크게 올라가 버립니다. 일본 사람들은 40년, 50년까지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금리의 변동금리라고 해도 내릴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금리를 선택하여서 장기적으로 또 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초금리라고 해도 변동금리, 주택론의 금리가 역시 올라가 버리면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일본 정부나 일본은행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미국의 금리하고 일본 금리 차이가 계속 거진다고 해도 일본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금리가 현재 5.5%인데 일본은 장기 금리만 봐도 1% 이것은 최대한 높여도 1%까지만 허용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많이 달라졌고 세계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이제 후진극으로 갈수록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졸업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에 지금도 금리만 하고 있는 거죠. 한국만 해도 20대, 30대 창업자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 벤처 기업도 굉장히 한국하고 비교하면 적어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지구하기 때문에 벤처라든가 스타트업라든가 이러한 곳에 대한 전부 지원도 많지 않고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젊은 사람들도 사실 그저쪽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혼 소요리라든가 존신 고용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IMF로 사실상 그 두 가지를 완전히 캡프셨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IMF 같은 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전혀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 같은 전체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까지 일본 기업은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보면 도대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또 일본 정부는 좀비 기업을 계속 연명시켜줬어요. 세계에서는 좀비가 되면 이제 도산시켜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 특히 미국 쪽의 마인드로서는 그냥 가감하게 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한국이 배웠거든요. IMF를 통해서. 일본은 그것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좀비 기업을 도산시키면 거기에 전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배해가 된다 라고 하여서 계속 일본 정부에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연명, 연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러한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일본 은행이라든가 시진은행 또 일본 정부까지 그런 식으로 돈을 그냥 준다?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노력을 더 그만큼 안 했어요. 한국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바로 IMF 직후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일본은 아직 본격적으로 맞지 않았다. 이게 큰 역사적인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아닐까? 세계에서도 한국 같은 경험을 해가지고 토약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IT라든가 AI의 정당 기술에 굉장히 빨리빨리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후진국이었던 나라들도 사실 IT를 무기로 굉장히 빨리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본에서 없기 때문에 몇십 년간 2배 선정도 못한다. 이렇게 돼버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이것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든가 이게 OECD 제하이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1.23 정도는 있어요. 일본도 그렇게 합계 출산율이 낮아져가지고 또 일본은 전에는 상당히 찬스한다. 사람들이 오래 산다. 라고 하니까 65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지금 30%에 거의 달했거든요. 한국은 아직은 65세 이상이 15% 조금 아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이 더 힘이 있는 일본보다는 좀 젊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돼가지고 훨씬 빨리 빨리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 인구의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에 은퇴하는 사람들이죠. 일본에서도 60세에서 70세 사이에 거의 다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퇴한 사람들을 누가 매교 살리는가 바로 소름은 사람들이죠.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 인구 속에 들어가는 15살부터 65세 그런 사람들의 연금이라든가 공간 보험이라든가 기타 많은 것을 대신 내줘야 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더 오래 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러한 연금에 많은 부담을 사실상 연금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냈다라는 지출해온 금액만으로는 연금이 다 지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 보험료도 공간 보험료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질병이 많아지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양육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고 일본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도 그러한 고령화 사회에 침입하는 속도가 지금 상당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한국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다른 부분은 역시 IT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은 굉장히 손진 키스를 빨리 도입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 한몫 속에 R&D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잡고 국가 예산의 거의 10%에서 20% 정도의 범위 내에서 R&D를 잡고 있어요. 한국은. 그러나 일본은 예산의 한몫 속에 R&D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권이 R&D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것을 엄청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국이 이런 식으로 혹시 R&D를 삭감해 나가며 일본하고 비슷하게 될 의효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이 쇠퇴한 상황이라는 것을 용의할 필요가 있고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 사실상 일본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는 오히려 미국으로 달아갔습니다. IT라든가 AI라든가 회사의 현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미국으로 달아간 거죠. IMF 때문에요. 이것은 그대로 계속해야 된다. 또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계속 고안해내고 실전을 해야 되고 돈을 그런데 아끼지 않고 써야 된다. 일본은 R&D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기업에 막혀놓고 있는 거죠. 그냥 관리 조저로만 하고요. 예산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의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를 좀 했습니다.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조를 보면 지금도 연공 소요리라는 게 강합니다. 그리고 전신 고용 기업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한 회사에 들어가면 변생 혹은 변생에 가까운 아주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많은 리스크를 폼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는다. 라기보다 안전적인 생활을 지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연공 소요리라는 것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월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이가 가면 그리고 회사에서 일한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로 월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 내에 외국 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내 외국 기업하고 비교해도 초딩금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한국의 초딩금보다 일본의 초딩금이 굉장히 낮아요. 250만 원 정도 한 달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그러한 연공 소요리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대기업의 기술직이라든가 전사원으로 들어가도 첫 번째 월급 이런 것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제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30년을 생각할 때 30년 정도 하고 지금은 평균적인 일본 사람들의 연간 수입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이게 일본의 기업의 먼저 큰 실패였고요. 그리고 IT화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IT를 시작할 때는 세계의 최종단 기술을 계속 달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돈반되는 법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진짜 유행할지 아직 모르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안정성을 주구하다 보니 그러한 부분을 많이 도입해서 교육하여서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만 해도 컴퓨터라든가 IT의 기능이라기보다 옛날에부터의 창인존신 사람이 직접 물건을 만든다. 이게 예술적인 감각이죠. 일본에서. 오히려 그러한 문화가 상당히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요. 세계가 매일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계속 IT라든가 AI 이곳으로 최종단 기술로 세계가 칠쯔하고 있는데 일본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는 그곳으로 일본이 성공하여서 세계적인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20세기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용건 소열로 계속 윗사람이 되어서 아직도 회사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기업이 그러한 윗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졸음한 사람들이 자신을 밖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특히 매독 환자는 12,000권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이대로 가면 16,000권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병 관련 전문의는 48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본 전국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위료 붕괴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 있고 특히 매독의 경우는 10년간의 환자 숫자가 1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선적인 유흥업소가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좀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도시에서는 그러한 유흥업소는 물론 도쿄라든가 오사카, 나고야 이러한 3대 도시를 중심으로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유흥업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현 그러니까 지방, 야만하시형 같은 데서는 현재까지 매독 환자라는 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현에서도 굉장히 요새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본은 42개, 3개 정도의 도도프현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말하는 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일본의 지방탄위에서는 매독 환자가 오는 데가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특히 선병관련만 봐도요. 위료 붕괴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있다라고 현상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오팅하기 일본 사람의 투자의 금이 너무 빨리 붕괴돼 버린 거예요. 빈집이 많은 거 사실입니다. 그냥 무료 혹은 100엔이라든가 망가져 있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부분은 부동산으로 돈으로 본다. 결국은 XX 문제죠. 이제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빈집이 많은 거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시 2.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된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지에 있는 집이라든가 이제 사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사를 하거나 자기 집인데도 팔 수도 없는 오지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은 거의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혹은 100엔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도 받겠다라는 사람이 얻는 집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소유자들은 이게 소유하고 있다. 그것만으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르기 위해서 팔리고 처분하고 싶다. 처분하는 방법은 해체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부동산 뱅크라든가 이런 데에 내놓으면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놔도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는 매칭하는 인터넷 애플리 같은 것, 애플리케이션. 거기에 올리면 그냥 사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을 매주어주기만 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 생겨가지고요. 이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컨식적인 부동산 뱅크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냥 매칭 사이트, 매칭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집을 그래도 보러 가잖아요. 이게 받아도 되는지. 왜냐하면 혹시 그렇게 받고 명의를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집도 많습니다. 이게 또 고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매칭 자체가 손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이트, 매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무료라고 해도 고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화의 그런 칩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칩이에요. 수리를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칩. 혹은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며 조금 수리해도 조금 오지에 있다 하더라도 벼루장으로 사용하겠다든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괜찮은데 아니면 계속 그냥 폐호로 남는 집들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무단으로 사람들이 어느 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냥 무단으로 생활을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도 역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집도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망가져 있는 거죠. 물이 안 나오거나 가스가 통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집들도 많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역시 도쿄, 나고야, 오사카 3대 도시의 중심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지금도 좀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떠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 하나 좀 요새 특신적인 것은 일본에서 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한국에서 말하면 그 아파트에 가깝습니다. 이 가격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찬례성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상하게 맨션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그래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함께 올라간다. 이게 일본의 과거가 그랬고요. 현재도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의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좀 중심부에서는 올라간다. 이게 있어요. 그러나 맨션 가격은 거기보다 훨씬 올라갔다라는 것이 맨션만 이상한 현상이 좀 이름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라는 이유를 많이 찾는 일본의 전문가들도 꽤 많은데요. 요새 그 부유준들이 사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국의 IMF의 기관이 일본에서 견제적으로 계속 선장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양극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있고 얻는 사람은 없고 일본에서 돈이 있는 사람을 일본 말로 가치금이 이긴죠. 이렇게 말하고요.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친죠. 그러니까 마케금이 패배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전체적으로 일본 견제가 하강하고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있는 법이고 이런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은 세금 대책입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대책이 한국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산속할 때도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일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혜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노리고 부유층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현금보다 훨씬 낫다. 바로 세금 대책 때문에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세금 부분의 크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는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일본의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잖아요. 중국도 부동산 바블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지금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조금 전까지는 일본의 부동산을 보러 오는 외국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특히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한 맨션을 구입하고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체 부동산 가격은 1990년에 그때는 바블이 재고조로 갔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때의 2분의 1 정도의 가격입니다. 일본의 전체적인 도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합해서 단시는 특히 도쿄의 집값 부동산 값 만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블이 풍게 돼가지고요 지금은 그때의 50% 수준 조금 회복 됐다 라고 해도 그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일본의 중화은행이 바블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브라지아 합의로 일본 N이 단시는 N5가 된 거죠. 갑자기 N5가 돼가지고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주식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은 N고 때문에 여러가지 수출이 잘 안됐는데 그때 일본의 기술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화은행이나 일본 중앙정부는 너무 바블이 심해지면 문제가 거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거죠. 인상 속도가 굉장히 발랐던 것입니다. 3개월에 0.25% 전도식을 굉장히 빨리빨리 인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상당히 낮은 금리로 은행 대치를 받을 수가 있었던 상품화에서 은행에서 대치를 받고 주식 사고 부동산도 사고 이것을 계속 기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중화은행이 너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버렸기 때문에 여르기가 식어버려가지고요. 다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바블이 완전히 붕괴하는 1985년의 브라지아 합의로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굉장히 일본이 세계 최고의 부자 이런 식으로 5년 정도로 됐어요. 그러나 그 금은 5년 정도로 끝나가지고 1991년 지금부터 바블이 붕괴돼가지고요. 90년대는 굉장히 산사태처럼 바블이 붕괴돼가지고 90년대 후반기는 취업핑하기 이런 식으로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단시에 일본 사람의 세계 부자의 금이 사실 5년 6년 정도밖에 가지 않았다. 저도 그런 것을 좀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요. 이제 일본의 시대가 왔다는 식으로 좀 생각을 했지만 너무 빨리 붕괴돼 버린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갔으면 현재 일본은 더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었다.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먼저 일본인들은 부동산으로 하나의 재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거의 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부분은 부동산으로 돈으로 돈으로 본다. 부자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것을 알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주식 그 것을 많이 했습니다. 주식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는데요. 한국 주식은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불안정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주식은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계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일본의 의량 기업에 주식을 구입하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산식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부동산 부분은 그러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한국에 오면 누구나 부동산을 한다. 부동산을 사고 갭투자라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은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갭투자를 하여서 그것을 사고 팔고 차익을 쟁인다. 일본에서 이런 게 거의 손입되지 않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도쿄의 한포방의 부동산에서는 그거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해도 그거는 부유진들이 다 사가는 정도에 좀 더 비싸요. 고가 그리고 한국에서 전세 개념으로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전세라는 게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전세라는 거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일본에서는 다 월세입니다. 포증금하고 월세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을 빌릴 때도 그것이 하나의 산식이 일본인들의 산식이니까 갭투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새는 그러한 전세 사기라든가 그것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한국이 이거는 일본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기 사건입니다. 역시 그 전세 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세가 부동산의 실제 값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가끔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일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 그렇게 되면 또 소유자가 전세 이름을 집에 고주하고 계시는 분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에서는 특히 IMF 때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한국에 아주 일본에 얻는 독특한 문화 아마 세계에서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문화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못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으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1억을 전세로 내고 그 집은 1억 5천 정도다. 그냥 사명. 그러한 산 집은 지금 많이 없지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것을 한국에서는 은행에 막히거나 또 다른 투자에 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먼저 생각하는 것은 1억이 있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천만엔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예를 들으면 은행에 막힌다. 그런데 은행에 거의 얻는데 이거 어떻게 월세로 받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전세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일본하고 한국의 부동산의 눈에 보이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1990년대 초기에 마블이 거졌을 때는 바로 일본은행 중화은행이 금리를 너무 올렸기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바른 속도로 이거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바브를 없애야 된다. 바브를 죽여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너무 강해 가지고 중화은행의 전체적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이라든가 여러 나라가 일본의 실패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해서 오히려 굉장히 마블이 생겼다. 하더라도 갑자기 금리를 올리지 않는 그러한 전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뀐 것은 바로 팬데믹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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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많이 인플레이션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는 아주 어떤 면에서 득수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금리를 되도록 올리지 않는 것이 일본으로 보면서 세계가 배웠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죠. 자 단시는 그랬어요. 앞으로 부동산 값이 아주 떨어질 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결국은 인그 문제죠.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마블은 꺼지는 것입니다. 마블이라기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물론 서울 도 특히 관남 삼그라던가요 여기는 유입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는 많이 꽂이지 않는다 라고 좀 전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여러가지 좋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으면 서울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이라도 이거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환경이 좋아진다며 거기서도 서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지금 교통문제가 이거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교통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급행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라던가 그러면 출퇴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여러가지 인프라가 지방에도 만들어진다. 그러한 시대가 온다면 그거는 금방 오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10년 후에는 그러한 인프라가 3달만이 갖춰진 신도시가 서울이나 주변 신도시에 등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은 20년 후이면 확실하게 서울하고 거의 비슷한 상당히 개족하게 문화생팔도 즐길 수가 있는 그러한 신도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경우는 서울의 집값이 진짜 떨어지는 거죠. 이제 서울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전체 어떻게 바뀔 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남의 아이들을 보내야만이 거기에 학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들이 있다라던가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즉 역대 전부가 바뀌려고 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바뀐다면 여러가지 이유로요. 왜냐하면 지금도 초등학교는 어느 아이들이 없으니까 라고 해서 폐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나이가 6살 7살 이잖아요. 10년이 되면 17살 이제 대학교 가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이면 여러가지가 그러니까 학원이 가는 아이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어느정도 그 영향이 있는가 라는 것은 더 다른 문제이지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부동산은 소소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거는 갑작이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간남으로 중심으로 이러다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옛날처럼 하루아침에 1억 2억 3억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는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르그 뉴스는 오타니 쇼헤이 소식을 듣는 것 뿐이에요. 지금 사토리 세대 이거 했다 를 했다 태어나왔을 때부터 일본이 마블이 고졌고 불환기에 들어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 이거 했다 를 했다 혹은 개다른 세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1990년대부터 2.5년 2.5년 정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이 마블이 고졌고 불환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고도 손장기였던 1970년대 1980년대 저까지의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태어났을 때의 풍년 자체가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견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리고 주변에서 도상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자신의 형이라든가 오빠라든가 현재들을 취업을 못한다 이런 것을 보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라는 감각을 많이 갖고 성장했던 세대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N4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히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배경에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거기에 들어갔고 또 오히려 그 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어렸을 때 목격했으니까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세대니까 이제 회탈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예를 들으면 자신의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저를 물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사토리 세대는 칠투라기보다 그런 시대도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사토리 세대가 거의 권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한 성공이라든가 아주 큰 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일단 최소한 안정된 생활은 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지거나 뭐 거지가 되거나 뭐 헤매거나 이런 리스크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주 성공한 부유주인이 사는 엄청나게 비싼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급 승용자도 필요 없습니다 해외여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같은 것은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외국을 그냥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품들이 많이 특히 연산세계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래서 사토리 세대는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서 여러 가지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애인이 생겼다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산대에게 맞춰야 돼 학교에서 동급생으로 있었던 이성을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성들도 많았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자기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자기만의 취미를 결혼하면 즐길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두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사토리 세대의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는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당연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버린 거 이것은 한국과는 대단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 요인들은 안에 있는 요소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요 비슷한 부분도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사토리 세대가 아닌 윗사람들이 사토리 세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 힘을 내고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거 옛날에 코도 손장기에는 모레츠 사원이라고 했거든요 모레츠라는 것은 맹열 굉장히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사토리 세대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합리적인 일만 합니다 뭐 6시까지만 일을 하고 더 이상 해라 그런 거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는 거의 뭐 1980년대 중부터는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1990년대에는 100만 명을 넘었다 2000년대 초에는 300만 명을 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때 1980년대 후반기에 예를 들으면 고등학교에 안 간다 그러면 그때 18살 혹은 17살이었다 그러면 현재는 50세 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히키코모리다 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인은요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은 사토리 세대는 자신의 취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즐기고 이게 히키코모리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라는 것은 방에 들어 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 요인 중 큰 것은 학교에 가면 이지메라고 하죠 이러면서 괴롭힘으로 당한다 자신의 외모가 굉장히 자신이 봐도 이상해서 그것으로 놀림으로 당한다 라든가 그러니까 퇴임기피층 이예요 그것으로 학교 가기 싫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학교 가지 않으면 퇴임 입시에 굉장히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내신 손족 그러나 일본은 내신 손족은 얻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를 많이 쉬었다라는 것은 내신 손족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학교 가는 거 싫다면 오늘 그냥 쉬어라 그게 이틀 삼일 일주일 한 달 때도 안 간다 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거진 거죠 불만은 많죠 불만은 많은데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시위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이것은 조금 문화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한국에서 유교를 많이 에도시대라는 특히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교 손리학을 수용했어요 그러나 일본식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수용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시위 문화로 연결되는 왕이나 윗사람들이 나쁘면 갈아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역선혁명 혁명 사상이거든요 이곳은 유교의 기본적인 사상증 하나인데 일본은 이곳은 안된다 라고 해서 완전히 역선혁명 라는 거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키피는 거기에서 시작돼가지고요 결국은 윗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전책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의리를 위해서 해준다 라는 믿음이 좀 있었거든요 요새 그거는 개좋거든요 사실 그러나 고도선장 까지는 사실상 그 10년대 전도 가지만 해도 남아있었고 2000년 초기 전도 가지도 남아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있는 국민들을 내버려두면 안된다 라고 하여서 열심히 좀비 기업도 도와줬고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부를 믿고 있었어요 여러 면에서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 자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가 없게 된 거죠 지금 일본 정부 특히 키시다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키시다 정권이 제조의 지지율 2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계속 세금을 내라고 이것은요 이렇게 되면 아까 에도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특히 쌀로 농민들은 세금을 냈잖아요 그때는 50% 60% 였어요 한국은 아무리 농민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키시다 정권은 그때하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때 에도마프라는 중앙정부는 농민들은 죽여도 안 되지만 너무 살려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금도 어려운데 더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또 소비세라는 게 있잖아요 소비세 물고느라 사면 지금은 10% 입니다 그것을 또 일본 세계 일본의 견제계는 19% 까지 올려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하고 또 키다는 그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키다 빨리 갈아야 된다 이것인데 더 욕성혁명의 전돈도 없기 때문에 불음하는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고 있는 세대 그렇다고 선거가 있으면요 카소 한표를 던져야 된다라는 강한 생각이 없어요 일본사람들이 내가 카소 한표 던져도 전치는 바뀌지 않는다 내 존재 가치는 굉장히 미비하다 그러니까 내 한표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서 전치적인 무관심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여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만 즐기자 이렇게 가서 특히 저런 사람들은 사토리 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에서 지금 밝은 뉴스는 미국의 메자리그 메스볼에 활약하고 있던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소식을 듣는 것 뿐이에요 일본 안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상황이거든요 MZ세대 하고 사토리 세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 사토리 세대는 마블이 붕괴된 이프 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MZ세대는 사실상 IMF 겪었잖아요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대학교 가도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은 오히려 사토리 세대가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 정도 이때가 가장 핑학이었어요 그것을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그 핑학위를 조금 벗어나서 회사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계속 취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본은 취업이 아주 어려운 것은 더 아닙니다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고급 일자리라고 할까 굉장히 많이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핑학위 세대의 사토리 세대보다 조금 이전의 세대죠 1980년대 태어난 세대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취업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프리타 프리타라고 해가지고 편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프리타로 사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일이 없고 취업이 어렵다 한국은 그런 곳이고 일본은 일이 많지만 한때는 취업이 어려웠고 지금은 취업이 괜찮아요 그러나 아직 연보이 높은 기업의 취업문이 일본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한국은 국가가 초년대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라든가 벤처 기업 이거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이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창업을 졸음한 사람들이 내용이 좋으면 국가의 돈을 도우라든가 시의 자금을 받을 수가 있죠 일본은 그 시스템이 굉장히 악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사토리 깨달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이 미묘한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물론 크게 없는 사람들은 또 일본에서 있었던 마케금이 그러니까 패배하는 조에 한국도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한 경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국에서는 역시 코인으로 굉장히 많이 한다 코인 투자 혹은 주식 투자 일본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있는 거죠 가감하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또 아이디 능력이 있는 한국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아이디 능력이 없어요 청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은 안전하고 조금 월급이 적어도 자기의 지민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전도이며 괜찮다 그리고 거의 근무 시간도 6시까지로 완전히 다음 시간을 쓰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한국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비슷한 부분은 있다고 해도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똘이 깨달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깨달아가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한국은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런 전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키가 크고 체크도 커요 일본은 아침 식사는 그냥 X이에요 이게 나쁜 음식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막 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크지 못했던 거죠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태평천제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본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다 붕괴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화가 되고요 그것도 미국이 심어놓은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일본에서 많이 출판이 됐는데 그거는 가치관을 산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가치관이 산실했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교 국가로서의 한국이 일제간정기를 거치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면 그리고 기독교, 전주교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문화도 강하고 불교 문화도 강하고요 그러한 종교 문화가 일본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식을 손당했어 하고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하는데 잔례식은 불교식으로 화제한 거를 한다 이게 한국이나 세계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가치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행동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적게 말하면 여러 가치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회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뭔가 없는 거죠 한국도 그러한 다양한 사회로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역시 아직도 유교적인 배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굉장히 한국 사람 전년들도 마찬가지고 춘실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다져서 그게 손이면 좋은 행동 그게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역시 쭉 내려왔어요 이게 사실 유교의 본질이거든요 물론 다른 종교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교는 수용했지만 유교 학자들이 중간에서 바꿔버렸어요 이것을 바꿔버려가지고 내면을 주거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교류가다 외면이다 그래서 교류가가 손이면 손이지 동기가 똑같은데 교류가가 악이면 다 악이다 동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또 사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예의를 잘 지키자 그래서 일본인들은 예의가 다 발라요 다 누구 만나도 거의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선생님도 다지지 않았고 부모님도 동기까지는 많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인하고 한국인은 한국에서는 동기까지 많이 주고 했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나쁜 것이다 이게 부모님이 계속 그리고 선생님도 그런 동기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많이 간섭하고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얼굴이나 모습이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면의 세계 사실상 내면의 세계가 외측으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위기라는 것은 그러한 내면적인 가치가 없어서 외면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굉장한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면의 통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너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힘도 약해지는 거죠 또 전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하면 일본 전부가 하는 대로 가는 그러니까 자민단이 거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가 한국인하고 일본인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키가 크고 체구도 커요 그것은 역시 식생활의 차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고기라는 것은 돼지, 소, 양 이런 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불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소양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양 사람들이 스테이크 같은 건 못 내라고 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러함 역시 전통이라는 것은 쭉 있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항상 부족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른 콩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단백질을 흡수할 수가 있었지만 일본에서 여러 가지 CF가 나와가지고요 단백질이 일본인들은 정말 부족하다라는 CF가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탄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일본인들이 탄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오후 3시 정도에 간식을 먹는 거죠 옛날에는 세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오전에 먹거나 일본은 간식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요새는 공간이 안 좋으니까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주 다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담, 잼, 크림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배가 고프다고 하면 그런 거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은 바뀌었지만요 한국도 그런 약간 비슷하게 됐지만 한국은 돌아와서 배가 고프면 옥수수를 주거나 감자를 주거나 고구마 주거나 그렇게 했어요 이게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과자 공업적으로 만든 과자를 먹는 습관이 아주 옛날부터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인들의 체구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인들은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쌍 김치라든가 이런 것이 일본 사람들의 식탁 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새 한국의 영향으로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지만 지금도 매일 같이 김치가 나오는 집은 일본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거 있는 집은 체리교포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체리교포의 야구 선수들은 엄청나게 제거가 커요 일본 선수라고 해도 카네다 마사이치라는 일본에서 400승으로 한 투수가 있었거든요 그 투수는 체리교포예요 원래 이름은 김견복인가 뭐 그런 이름이에요 카네다 마사이치라고 일본 이름으로 400승 지금 절대 깨지지 않는 대기록이거든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체리교포 집이니까 일본의 당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 안 줘요 김치라든가 그런 것으로 엄청나게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생활의 차이라는 것은 체리교포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일본인들은 더 단 것을 셋이나 넷이나 그때 먹어버리니까 저녁 식사를 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포만감이 있으니까 단 음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영양 부족이 되는 거죠 아침부터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빵을 먹는 습관이라는 것은 한국보다 훨씬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그냥 빵이에요 거기에 뭐 바타라든가 마가린이라든가 뭐 잼 이런 거 바르고 또 커피 먹고 그런 식으로 아침을 아주 간단하게 데우는 경우가 우리 집도 그런 경우에 좀 있었거든요 한국은 계속 역시 밥을 먹어야 된다 요새는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 세대의 한국인 그리고 뭐 10년, 15년 전까지는 빵을 아침에 먹고 간다 이거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더 라면으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한국도 요새는 그렇지만 이게 몸에 아주 괴롭대요 이거 일본에서 발음해가지고 그런 것을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그때 그러한 영양 전보라든가 이게 나쁜 음식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아주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니까 막 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크지 못했던 거죠 원래 일본에 탄 음식도 있고 매운 음식이면 식욕이 완성하게 나오니까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의 문화로서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의 최근은 소양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이거는 뒤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거진 것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조화야죠 대형 평소 아파트 하나 소양 하나 한가 하나 받고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Komunist에 그냥 필요한 것만큼은 없음이 있었다